마지막 패턴 후에 보스가 나오겠지? 보통 그게 정석이니까 씨X 패턴 봐 야 이 개 같은 개 이거! 으아아아 진짜 그만해! 야 이게 뭐 하는 거야! 야 이 개 같은 개 이거 뭐야 씨X! 왜 이걸 또 가져왔느냐 이 스테이지 2 하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 아 주사기를 사용하십니다 아 우라마입니다 좋아요 데미지는 별로 안 센데? 하드가 어려운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워야 되는 거야? 나중에 3 하드 4 하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려고 나이도를 이렇게 해버리시면 물론 게임이 어려워야 돼 그래야 재밌긴 하지 그렇지만 기분이 아주 안 좋잖아요 이분 필살기 일단 범상치 않거든요? 그 썸네일부터? 와아아아 다들 내 편이 돼버린 거? 케이루 아 계속 길막 하는 거 봐 꼬라지 봐 역겹다 진짜 아아 꼬라지 봐 역겹다 역겹지 가오르그라 혹시 자네가 답인가? 아틀란티스 요거 개 사귀잖아 갱 바림차 아아! 이분도 안 해봤거든요? 바림다! 게임이 아주 개같은 게임이야 욕심 그득그득 해가지고 배떼지 살 꽉 차가지고 그냥 배만 가르면 그냥 어? 지방이 꽉 차 있겠어 너무하잖아 각성 죽었다 쎄게 쎄다 와 최고 기록 같은데? 5분 됐네 이씨 최고 기록 같은데? 5분 56초 진짜 뺨 싸대기 말이 없네 미 wag Fox 이거 덜 맞아야될거 더 맞아야될거 이런거를 계산하면서 맞아야되가지고 X나 어렵다 그냥 드디어 죽었네 이씨 너도 이제 그럼 얼마 안남은거잖아 드럽게 오래걸려 또 도보 뭔데 이거 야 뭐야 이게? 스킬 잡아야되는거야? 아 X됐다 아... 근데 답은 가오르고라가 맞는 것 같다. 가오르고라이... 제발! 이 홀로큐어를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하는 유튜버가 더 있을까? 심히 의심돼요. 너무 힘들어. 진짜 게임을 이래!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. 여기 다 터뜨려야 돼. 아주 잔댔다 이말이에요! 아주 포기가 하고 싶다고? 음... 아... 나 택배 먹어야 돼, 얘들아! 방해하지 말고 꺼져! 진심이야, 진짜! 꺼져! 아틀란틴 3개야. 내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란 말이지. 타나, 죽었어. 주호파트 곧 죽어, 이제. 택배로 나무 재결해. 뭐야! 고릴라손? 데미지 1.5배! 지금 상황 너무 좋아! 와미수까지 먹어주고 생각 잘해. 머리 잘 굴려. 야, 처음 느껴보는 약간... 안정성?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. 웃으면서 뜨나? 저거 잡아야 돼. 지금 가장 안정적일 때야. 이때 해야 돼. 데미지 달아도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2개야. 나이스! 최고 기록, 최고 기록! 이 다음은 진짜 완전 미지의 세계. 완전 미지의 세계. 완전 미지의 세계. 우어어! 거침없이 스킬 써야 돼. 죽는 것보다 낫잖아. 얼마 안 남았어. 황금모르까지. 레벨 2연만 하면 돼. 뭐야, 이것도. 보스! 아, 이 친구 오랜만이네? 너는 왜 같이 떠! 아니, 보스가 같이 뜨네? 천천히 하자. 황모 떴다, 황모 떴다! 가야돼, 이거, 이거, 이거. 괴롭히지 마, 이 깨는 새끼들아. 나 마음 급해! 오, 잡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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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! 잡았다! 하고? 돌리고? 보스, 몬스터 하나 더 있어. 저거 생각하자. 야 어떻게 피해야돼 너 야 저 보스도 있고 얘도 있고 저것도 있고 싸가지 없는 게임 왜이래 야 지금 쉬는 시간 같아 약간 폭풍 전냐 같달까 야 차라리 계속 이렇게 렉 먹어줬으면 좋겠어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야 렉 먹으니까 피할 구석이 보이기라도 해 진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탈란시스 빨리 나와줘 렉 먹어서 좀 피하기 쉽긴 한데 그래도 나와줘 부탁할게 한 대 맞았어 나 위험에 두려워 두려움에 빠져있어 방금으로 떴다 이거 먹어야돼 자 이제 조금 더 편안해질거야 렉도 많이 먹거든? 렉을 먹으면 이득이라니까 이 다음 패턴 모른다 아예 처음이야 잘 피해봐 렉 먹잖아 마음만 안급해도 다 피할 수 있어 이거 아아 너무 침착했어 이제 더이상 웨이브는 없었던거 같아요 원거리 공격이 조금 날아오긴 하는데 너무 좋아 이제 뭐 몬스터가 안나오는데? 자 패턴 시작했다 지옥의 패턴 시작이야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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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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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황금으로 바로 나왔지? 좋았어? 먹어줘 더 많은 렉! 나는 원한다 솔직히 말하면 렉이 많을수록 나는 살아가갈 확률이 올라가 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인가 자 이제 최종장에 다가왔어 패턴 피하기야 패턴 피하기 데미지 올려 아틀란티스 쪽 먼저 빈틀베쉬를 계속 만들어놔야돼 어떻게든 도망갈 균형을 만들어놔야된다고 자 이제 보스가 마지막 패턴 후에 보스가 나오겠지? 보통 그게 정석이니까 시X 패턴 봐 야 이 길같은 길가 으아 진짜 그만해 야 이게 뭐하는 거야 야 개같은 게임 이거 뭐야 시워 으아 안녕하세요 보스 뜬거지 뭔 레이저 빔이야 자 패턴 어지럽다 하하하하하하 자 패턴 어지러워요 잘 피해야돼요 아이고 구분을 못하겠네요 아이요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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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피해보아요 으아 다큐 마커로 채워야돼 다큐 마커로 잘 채울 수 있지 제발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이 개개 뜬 게이머 제발 오지마 일로 쓰레기 같은 이 패턴 너무 부담스러워 진짜 너를 강화를 할게 데미지 받으면 안 돼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깼다 오라이 같은 게임 진짜 그만해 사람이 우스워? 잡밥 같은 게 이게 게임이냐 스테이지 2 하드모드까지 이 친구로 깔끔하게 이길 수 있어가지고 진짜 다행이었다 다습이 아직도 벅차 올라요 그냥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미션은 클리어 한 게 되겠군요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